던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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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세요. 가로채기, 가로채기, 김은. 안쪽으로 김은. 외곽 빼줬습니다. 전병석. 다시 김은. 김은 사이드슛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그렇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이용택 좋아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도식아. 너는 지월이야, 지월이. 도식아. 너는 지월이야, 지월이. 형, 지금은 공격이야. 야, 공격이야, 지월아. 야, 동식아. 야, 이쪽, 이쪽, 이쪽. 이형택. 김병현. 김병현 파고 듭니다. 점프슛. 리바운드, 리바운드. 그렇죠, 윤경신 득점. 윤경신. 윤경신이 첫 득점인데 윤경신 선수에서 득점이 많이 나와야 돼요. 형, 우지현. 우지현, 우지현, 우지현. 우지현을 적극 맞고 하고 있는 윤동식. 차이가 머리 수비. 가로채기. 실패. 전병석. 또 문경은인가요? 문경은. 가로채기 좋아요. 속공으로. 이형택. 윤동식. 윤동식 또 높골. 이바운드 윤경신 득점입니다. 윤경신. 문경은. 가로채기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강력이 있네. 하차 엄청 좋겠죠. 31 대 21. 문경은. 안쪽 우지현, 우지현. 윤동식, 우지현. 윤동식 수비. 뚫렸습니다. 우지현 득점. 지금 축구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해 주는 거죠, 지금. 네. 여웅철. 들어갑니다. 여웅철. 윤동식. 윤동식. 윤동식 특정. 리바운드 역시 좋네요, 윤동식. 윤동식 첫 특정. 윤동식 수비. 수비. 고수가 수비 잘했어. 수비해야지, 수비해야지. 수비. 오지현 수비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오지원이 좀 짜증이 나죠? 쉽게는 안 준다, 내가. 오지원의 표정이 조금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정신이 형, 좋아, 좋아. 격투기 선수라. 부탁드리면 아플 텐데. 그 시간 예거에 대해서. 남 Isaiah.